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굳이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라스틱 댄스 컨테스트를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축하한 공연을 보여 드릴 저희는 갱글러스입니다. 저희 팀이 오늘 어떤 이번 팀에 대해 평생 신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제가 특히 평생 좀 올리고 있거든요. 별로 안팎이 되는데. 근데 저희가 무대가 저희가 놀기 조금 좁아가지고 약간 심사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공연 저희가 좀 더 파워풀이 한 번 가보려고 해요. 평생 호수 다 하세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모든 참가한 팀이 다 끝났죠? 네. 심사위원분들께서 집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셔도 집계 한 번 저희는 공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기본적인 기본적인 박수는 혹시 보셔야 알겠죠? 네. 네. 자 준비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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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손이 잡고 운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격디니언스 콘텐츠를 함께하는 격디니언스의 퓨터밍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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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